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고2 학생들도 9월 6일 날 모의고사를 받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친구들도 개중에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1도 하고 2도 하고 주로 고3 학생들이 수능용으로 많이 듣습니다. 생명과학 1 특히 응시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내신 공부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도 많을 테고 이제 수능용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할 친구들 겨울부터 저랑 1년 동안 볼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 고2 학생들 모의고사를 받는데 국어영어 수학은 나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고 비중을 좀 갖고 그러는데 과탐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이제 수능이 되면 과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정말 수학, 국어, 영어, 영어는 조금 절대평가라고 그렇긴 한데 수학, 국어 못지않게 과학탐구 두 과목이 대학 당락에 엄청 영향을 줘요. 알겠죠? 그리고 과탐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의고사 점수 결과는 그닥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본다고 9월 6일 날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을 하거나 대비를 하거나 이런 걸 잔뜩 하지는 않았잖아요. 평상 실력 또는 해봤자 며칠 정도 간단하게 공부한 거 정도로 평소 실력으로 봤을 텐데 이 점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생명과학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한 번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12월부터 1년 동안 내년 수능 대비를 이제 본격으로 달릴 거야. 그때부터는 아주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알겠지? 그 전에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지금 당면해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거는 2학기 중간고사 내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내신 성적 잘 나오면 대입 방법 중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 수시에서는 이 내신 성적이 최고라고 그거 잘 나오면 정말 프리패스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면 프리패스에서 금방 타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신에 끝까지 좀 집중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 일부 또 선생님 저는 내신 1학년 때 좀 또는 고 2, 1학년 때 망쳐가지고 난 포기할래요. 정시 파이터 될래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수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시 파이터, 정시 집중할래요. 그러다가 나태해져요. 왜? 수록은 1년 훨씬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안 들어. 그러면 공부 습관 망가지고 안 좋다고. 그리고 내신과 수능이 교과서가 같은 거예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수능 공부 절반 이상 겹치니까 그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절대 내신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보다 2학기 중간고사 특히 거기가 생명과학 1은 유전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당부 얘기 좀 하고요. 모의구사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리는 1학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주요 문학만 내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 백호 선생님이 강의가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나름 뭐 이름 있는 선생님인데 나랑 좀 맞다 뭐 이런 거 좀 체크하시는 그런 걸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4버로 넘어가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이 정답률이 50%인데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 함정이 하나 있어서 애들이 틀렸어. 신경세포 구조 일부와 역지상 자극 주었을 때 오실로스코프에 기록된 막정의 변화 뭐 오실로스코프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막정의 변화 그래프만 잘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있고 길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게 이제 뭡니까? 마리지비 되겠죠? 마리지비는 이 긴 거를 우리가 축삭돌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A 여기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기억 A는 축삭돌기 아니라고 여기가 가지돌기예요. 나무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가지돌기 이런 이름을 씁니다. 축삭돌기는 하나가 길게 쭉 나와서 쭉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기억 틀리고 자, 니은 B에서 나트리온의 막투가 도는 T1과 T2에 놨는데 이 막전이가 쫙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탈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옆으로 눕혀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뉴런 내부고 여기가 외부야. 여기도 외부고 여기로 나트리온들이 마구마구마구 들어가요. 그래서 내부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 얘가 플러스라. 양이온이라. 알겠어? 그래서 여기 탈분극 때는 나트리온의 막투가 도가 이 막 들어가는 걸 막투가 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여기가 높다고. 막투가 도가 고. 높다 이거지. 여기는 막투가 도 나트리온의 막투가 도가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T1일 때가 크다. 이건 맞고 B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여기 B 여기다 이제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여기다 이제 자극을 빡 준 거야. 그러면 C에서 활동 전의가 발생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C는 여기에 마리집이 둘둘 말고 있는 거야. 붕대감 뜻이 둘둘 말고 있다 해서 마리집이야. 길게 확대해서 보면 마리집이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라 여기 마리집이야. 나트리온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위를 지시해놓은 게 저기 C거든요. 그래서 C에는 활동 전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이게 활동 전의거든요. 이 활동 전의. 이게 안 생긴다고 여기는. 마리집 부분은. 그래서 틀렸어. 이 보기 디귿이 이제 함정이었죠. 하여간 정답이 그래서 니은 2번. 정답률이 50%. 조금 많이 틀렸습니다. 이런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오 gl Wall Moon을 오레 Calvin 이Add 금천 이 금천 이 금천 이 금천 금천